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시험이죠. 기사 4과목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공정시험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몇 문제가 20문제 중에 몇 문제씩 나왔냐 봤더니 총칙에서 3문제예요. 그리고 실효채치 전처리 부분에서 5문제, 기기분석 5문제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문제예요? 13문제죠. 그리고 배출가스 대기, 그 다음에 연속 자동 측정 방법에서 이렇게 5문제, 1문제, 1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보시면 총칙과 전처리 실효채치 기기분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만 다 맞춰도 일단은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과랑 넘기는 데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가세요? 배출가스 환경 대기, 그 다음에 연속 자동 측정법은 각 물질마다 측정 방법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에 훨씬 더 집중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61번 문제, 흡수액 묻는 거예요. 그죠? 이항화탄소 흡수액이에요. 우리 흡수액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흡수액이 전부 다 수산화소듐, 그러니까 NaOH인 거 보면은 이 앞자리만 따서 염불, 시브, 폐비, 얘는 전부 다 흡수액 뭐예요? 수산화소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 보면 제가 앞자리 따서 암모니아는 붕속을 해서 암붕, 그 다음에 염소는 염옥, 그죠? 그 다음에 황, 항산은 황, 과. 자, 질소는요. 두 개가 있죠. 방법에 따라서 여기 아연화는 나프티에틸렌, 다이아민법은 증류수, 그 다음에 페놀디설폰사는 황과증,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다, 이항화탄소는 다이애틸아민도,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죠. 포크아, 포르말디아이드는 크아, 포크아. 그래서 제가 암붕, 여모,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질, 그 다음에 질환과증, 그죠? 질증, 질환과증, 그 다음에 이다, 포크아, 그 다음에 벤젠독. 벤젠은 벤질이에요. 벤질. 근데 지금 여기 벤젠에서는 이게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벤젠의 시험 방법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만 나와요. 근데 지금 아직 흡수액 쪽에는 옛날 거 그대로, 지금 현재 공정시험법 기준에 뒤에 배출가스 중 벤젠 분석하는 방법에는 흡수 분간급이 없어져 있어요. 근데 흡수액에서는 이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이거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흡수액이 지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을 하면서 아직 오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이 부분도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흡수액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항화탄소라고 그랬죠? 제가 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애틀랜, 아민, 구리.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동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게 구리죠. 동이랑 무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 62번 문제 볼게요. 자, 비분산 정해선 본관 분석법의 응답 시간.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세부 문제로 이 기기 분석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은요. 자, 스텝 응답 시간의 소비 시간이 기억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시각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낸 시간이 니은이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얼만가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네, 지금 여기 기역은 1초, 니은은요. 네, 40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기 분석에서 특히나 비분산 정해선 분관 분석법에서 응답 시간 뿐만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지금 지식값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기계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 숫자, 시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은 중요하고 숫자 중요하니까 그걸로 정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3번. 이번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보니까 지금 좀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우리 분리가 1번. 분리간 유로는 시분검, 검, 검출기기 배관으로 구성되며 배관의 재료, 스텐리스강, 유리 등 부식의 저항이 큰 거여야 된다. 자, 분리간 내경 이거 잘 나왔죠. 2에서 7ml 맞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금속 유리 합성 수시관으로 규정한다. 그 다음 3번. 운반가스. 자, 우리 열전도도형 검출기에는 아르곤질소. 그 다음에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에는 수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틀렸네요. 자, 우리 열전도도 검출기에 사용할 게 수소하고 헬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에는 어떤 거냐면 네온하고 헬륨. 네온이 아니고 질소랑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반가스에서 운반가스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맞추기가 조금 힘들겠죠. 이쪽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꼬리의 누나를 해 놓고 이렇게 꼬리꼬리의 누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꼬리꼬리의 누나를 해 놓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청할 때 그래서 일단 마시러에 옆으로 치고